조진주였습니다. 주 기자의 1분 오늘 새벽에 잠이 깨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찬 새벽 고요한 시간 낮이 내 마음 살피니 나의 분노는 순수한가 나의 슬픔은 깨끗한가 나의 열정은 은은한가 나의 기쁨은 떳떳한가 나의 강함은 참된 강함인가 박노의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에서 나는 순수한가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나의 분노는 순수한가 정당한가 요즘 계속 되묻고 되뇌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첫날입니다. 처음처럼 새봄처럼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난 표정 싸우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대통령으로서 결단하기 전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의 분노는 순수한가 나의 결정은 정당한가 지금까지 주기자의 일분이었습니다. 크랜베리스 드림스 크랜베리스 드림스 크랜베리스 드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